이것만 보고 마무리 찍겠습니다 오늘 방송 인포 둘이래 인포 둘이고 이 중에서 누구 인포인지 찍어야 되는 건가? 음악 들었어요? 음악 들었어요? 크리얼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? 아 뭐야 저쪽이구나 에? 영어로 뭐라고 쓴 거지? 100%? 아 아 아 아 다운로드 아 저 미션 다운로드 창이구나 아 아 아 올라가자 저 가시가 죽였다? 우리 봤어요? 후 여기서 이상한 거 찍으면 어떻게 되지? 어 왠지 그 인포스터가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 인포스터 빨간색이었어 아 틀렸어 작아졌네요 죽이지는 않네요 왜 안 죽지? 루트가 다른가 혹시? 루트가 다른가 혹시? 잘못 찍으면 루트 다른 것 같은데 잘못 찍으면 루트 다른 것 같은데 아 총속이다 이거 이거 아예 여기다 올려놓고 하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이가 잘 안보이니까요 군바가 죽이는 걸 확인했다 아 군바가 죽이는 걸 확인했다 인포 한 명만 잡아도 내가 이기네 루트는 같네요 이거 인포 한 명 잡아도 같네 어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3월 30일이면은 어몽어스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만든 맵이네 대세를 잘 탔구만 보조 이즈 퍼니 스트롱 인텔리전트 버소 얼렀키 위 어 러브 유 쿠파는 웃기고 힘세고 똑똑한데 불운하대요 베스트 모먼트 위드 보조 지가 죽나? 이런 맵이네 지가 알아서 죽어주는거 어디서 많이 봤다구요? 이제 본거 같아요 어느 장치가 다른지 좀 봅시다 예예예 유튜브에 올리긴 했었죠 저 응원의 의도인가? CP1 저 태양 깔아먹은거 봐 이쁘게 꾸밀라고 야이씨 죽을 뻔했다 저 충돌해가지고 방향이 바뀌네요 방향이 바뀌네요 저거 에? 온오프? 떨어지지? 이거는 봤던거에요 예전에 끝났네 끝났네 쿠파 다른거 안보여주니? 끝났네요 끝났네요 몇개는 이전에 본것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 아예 다 베낀건 아니고 이정도면 괜찮아 토오드 턴스 이불 토오드 했선 이불플랜 버섯돌이가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버섯돌이의 눈이 빨개졌다 극악무도한 버섯돌인가? 뭐지? 버섯돌이가 나를 죽이려고 엄청난 것들을 깔아놨어 버섯돌이의 눈이 빨개졌다 야 이거는 근데 좀 어렵지 않았네 버섯돌이 입에서 뭐가 나왔어 마지막인가? 버섯돌이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버섯돌이의 몸속이다 사악한 계획 맞죠 누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야야야 무슨 버섯돌이의 그것도 아니고 버섯돌이의 이물질이야 죽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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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악한 보석들이 여기서 숨지다 저러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